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우리말로는 구성 요소라고 번역을 하고요. UI상에서 화면상에서 등장한 여러가지 요소들, 이를테면 링크, 버튼, 또는 텍스트 필드,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다른 말로는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는 HTML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컴포넌트 외에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요. 상당히 고기능성의 컴포넌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것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드랍다운 메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뒤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드랍다운을 응용하는 여러가지 컴포넌트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컴포넌트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 드랍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URL 엘리먼트고, URL 엘리먼트에 A 태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URL 엘리먼트에 클래스명으로 드랍다운- 메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드랍다운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롤은 메뉴, 그리고 뭐, 그리고 아리아 라벨 레드 바이, 읽기도 어렵네요. 이거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검색해봤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 A 태그를 달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주시면 이런 식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리에 A 태그가 없는 엘리먼트를 만들고 클래스명으로 디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부여를 하시면 이렇게 구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제가 카피해서 제가 준비된 파일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example3.html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현재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예제 자체가 실제로 그것 자체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의 부속처럼 사용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스타일 시트로 어, 디스플레이 블럭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적어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마크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죠? 예, 만약에 서브 메뉴를 넣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어 밑에 이렇게 넣고 싶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 li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명으로 드랍다운 서브 메뉴를 주고요. 그리고 링크를 달면 된다고 되어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링크를 제가 카피해서 재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리로드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서브 메뉴가 생겼죠. 어떻게 했냐면 자, 드랍다운 서브 메뉴라고 클래스명을 주고요. 그리고 모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브 메뉴의 대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서브 메뉴의 하위 메뉴는 자, UL 엘리먼트의 드랍다운 메뉴를 다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뉴가 그 서브 메뉴에 대한 하위 메뉴가 그 메뉴에 대한 서브 메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자, 우선 버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었던 드랍다운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버티컬, 버튼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드랍다운 메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드랍다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드랍다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드랍다운 메뉴 링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 초입에서 봤었던 이 코드가 거기에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자, 카피를 하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에 이 드랍다운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메뉴 드랍다운 메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놓고 이거를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 자, 밑에 예자가 있어서 겹쳐서 뭔가 도드라지지 않네요. 자,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드랍다운 메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드랍다운 메뉴라고 하는 UL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은 재활용되고 이렇게 낑겨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버튼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래스명으로 .btn large를 하면 요만하게 커지고 .btn mini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스플리트 버튼 드랍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있는 것은 그냥 드랍다운이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스플리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에 해당되는 어떤 behavior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맣게 생긴 삼각형을 클릭하면 그게 드랍다운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 스플리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사이즈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스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베이직 탭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탭들을 이런 식의 UI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베이직 탭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번 카피해서 화면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압탄하러 와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쪽에 바디 태그에다가 패딩 값의 10을 줘서 이 바디 태그 안쪽에 약간의 여백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 홈이고 그 다음은 뭐 view 마지막은 contact 이게 갑자기 이제 스펠링이 이런 스펠링이 헷갈리네요. t-a-c-t죠. contact 그럼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메뉴의 디자인은 이런 식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면 이 기존의 URL 엘리먼트의 내부 다시 탭스라고 되어있었던 것을 내부 다시 필스로 변경을 하면 이런 디자인으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변경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었던 이 내부스 내부스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의 컴포넌트가 위쪽에 있는 예제들은 다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예제들이었죠. 근데 이것을 수직으로 배치시켜서 여기에 있는 메뉴처럼 이렇게 사이드바를 구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띄우고 내부 탭스 이렇게 생긴 탭과 관련된 UI인데 거기다 내부 다시 스택드라고 하게 되면 이 수평으로 열거되어 있었던 메뉴들이 수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건 쌓인다라는 뜻이죠. 필스를 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으로 되어있는 디자인과 수직으로 되어있는 디자인은 상당히 다른데 여러분이 클래스네임만 변경해주면 그것들이 확확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